또 모르지 내 마음이 좀 날씨처럼 바뀔지만 나조차 다 알 수 없었니 그게 뭐가 중요하니 지금 내게 원전히 품파졌던 게 중요한 거지 아무 꿈만 같겠지만 보면 꿈이 아니야 달리 설명할 수 없는 이건 사랑일 거야 방금 내가 바른 근처 그럼 이 의심하지 마 그냥 좋다는 게 아니야 What's after life? You and the eyes, where do I? Elton, the otama, yeah, yeah, yeah You and the eyes, where do I? What's after life? What's after life? 침대 두 심장에 핀 새파란 이 불꽃이 저 태양보다 뜨거울 테니 난 저 위로 또 아래로 내 그래프는 포기코 Oh, yeah, that's me Yeah, that's me 두 번, 세 번, 세 번 했게 자꾸 질문하지 마 내 경점이 뭔지 알아, 바로 솔직한 거야 덤던데저는 저 감히 의심하지 마 그냥 좋다는 그냥 What's after life? You and the eyes, moving like it Elton, the otama, yeah, yeah You and the blue and your eyes, where do you like? What's after life? What's after life? Yo! 안녕하세요, 저희는 여성 캠스틴 레이드비고요 오늘 저희가 요즘에 약간 옛날 감성이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약간 옛날 감성 느낌으로 오늘 준비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귀엽고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왜 불렀어? 한국만으로 네, 그래서 귀엽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오늘 두 시간 동안 신나는 버스킹 준비했으니까 함께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준비되셨나요? 네! 네, 다음 곡은 그러면 우리 세라핀 분들의 안티프레자일이라는 곡 보여드릴 텐데 이 곡은 저희가 최근에 왕곡으로 준비를 했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저희가 요즘 다들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허리가 안 좋지만 한번 열심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왕곡이잖아요 네, 그럼 다음 곡 가보도록 할게요 한 번씩 주세요 아뇨! 요!